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코스닥이 외국인의 순매수 속 740선을 사수했습니다. 지수 상승의 동력이 부재한 가운데 실적과 개별 이슈에 따른 종목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업종별로는 상승 우위였습니다. 운송과 비금속, 일반 전기전자, 화학 등이 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유럽연합이 전날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 폭탄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양측이 대안 마련을 위해 물밑 협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익명의 소시통을 이용해 EU가 중국산 전기차 관세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 당국자들을 베이징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수소에 대한 신념과 비전 공유의 장인 올고진 신념 행사를 열고 수소전기차 콘셉트카 이니시움을 최초 공개했습니다. 이니시움은 현대차가 내년 상반기에 선보일 승용 수소전기차의 상품과 디자인 측면의 방향성을 담은 콘셉트 모델로 미래 수소사회 구현을 위해 회사가 지향하는 디자인이 녹아 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4,772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57.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매출은 2조 6,312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61.9% 증가했습니다. 실적에 따른 주가 흐름에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장에서 바로 수익 내볼 만한 종목을 찾아드리는 단타일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마친 이정원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견주한 경제 지표 발표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약세 흐름 보여줬고요. 또 혼재된 3분기 실적 결과 여파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코스피는 하락, 코스닥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1.45% 좀 크게 내려줬고요. 코스닥 0.6%대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좀 힘들었는데요. SK 하이닉스 쪽에서 4%대 크게 떨어진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우리 단타로 투자 전략 세워봐야겠죠. 단타 고수이신 영석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샵 0082로 현재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전문객님 영석쌤 모셔보겠습니다. 영석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스피 외국인 이탈이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게 떨어질 일인가 싶긴 한데요. 우리 외국인 이탈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 좀 말씀드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시장이 안 좋았다. 이거는 뭐 결국 수급의 문제죠.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외국인 수급이 계속 이탈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7거래일 정도 6거래일 정도 연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이 좀 들어왔습니다만 제가 일치적인 수급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추세적인 수급이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렸는데 개인 투자자가 한 달 동안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코스피와 코스닥 하방 그러니까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삼성전자가 이제 오늘 좀 이슈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유의미한 이슈가 나와서 제가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장중에 3%까지 급등을 하다가 오늘 빨간불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그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매물대가 좀 있으니까 반납을 한 것인데 실적이 나왔어요. 실적이 나왔는데 이제 HBM3 샘플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콘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HBM 매출이 분기 대비해서 70%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까봤는데 유의미한 수치가 나왔다는 점 그리고 4분기에는 주요 고객사에게 공급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 여기서 말하는 이 주요 고객사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엔비디아입니다. 제가 그때 반도체 생태계를 말씀드릴 때 결국에는 AI가 결국에는 AI가 앞으로 시장을 장악할 것이고 AI용 반도체, 그러니까 HBM을 선점하는 반도체 기업이 1등 기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여기가 어디입니까? 엔비디아죠. 그럼 엔비디아고 엔비디아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가 있죠? SKI닉스, 마이크론. 아직 삼성전자 검증하는 단계가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검증 통과 그리고 매출이 나온다. 그러면 얘가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기술력 저는 지금 당장은 이슈가 좀 있습니다만 이건 이겨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I닉스가 우리나라를 이끄는 어떤 반도체 기업으로서 다시 지수 상승을 견인할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전에 대한 이슈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못지않게 최근에 원전 관련주가 많이 오르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해서 BHI라든지 우진엔텍, 피코그램 등등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담아놓으셨을 텐데 세트 보시면 오늘 빠졌습니다. 빠졌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볼게요. 얘도 많이 빠졌습니다. 장중에는 8%까지 빠졌어요. 이게 왜 빠졌냐.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간밤에 악재스러운 이슈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악재스러운 이슈. 제가 이렇게 한강 산책하다 보니까 버스에도 공익 광고가 있더라고요. 체코를 넘어서 전 세계로. 지금 윤석열 정부든, 문대인 정부든 어떤 정부든 간에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산업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친환경이었고요. 지금은 원전이죠. 그래서 이 원전 산업에 대한 어떤 기대가 굉장히 큰데 또 그 기대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데 체코 관련해서 악재가 나왔다 이겁니다. 뉴스 보시면 이런 뉴스입니다. 제목을 볼게요. 체코 반독점 당국 한수원 원전 계약 일시 보류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독 뉴스가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언론사, 방송사로부터 쭉 뉴스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거 나름 신뢰도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내용을 제가 어제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의 제기에 따른 표준 절차다. 결론을 시사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체코가, 체코 입장에서는 웨스팅하우스에서 경쟁사입니다. 웨스팅하우스 미국 기업 이의를 제기하니까 일단은 보류한 것일 뿐이지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한수원 입장은.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 보면 쭉쭉 가서 AFP 로이터통신 여기는 공신력 있는 곳입니다.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보시면 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 그런데 얘네들이 경쟁사라고요. 프랑스와 웨스팅하우스 미국. 그러니까 경쟁사가 이의 제기를 했다 해서 만약에 우리가 기술력에 문제가 있다. 그런 건 좀 문제가 됩니다. 우리 기술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체코가 우리나라와 뭐 이렇게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악재가 맞는데 이미 7월 달에 투쿠바니 원전 추가 건설 관련해서 우협 대상자로 선정을 했고 내년 3월 달에 최종 계약을 맺기로.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제 맺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악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를 살려가지고 우리가 배팅을 할 수 있는 영역에 왔기 때문에 제가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빠졌는데 제가 코스닥에서 바이오 이런 건 좀 올라왔습니다만 코스피에서 전반적으로 SK에닉스 많이 빠졌고요. LG에너지솔루션, 삼바, 현대차, 셀트리온 여러분도 아시는 금융지주사, 완성차 업체, 배터리, 그다음에 빅테크 기업들 전반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오늘 시장이 좀 과하게 하락했는데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박스권 안에서 우리나라가 계속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갇혀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단기 투자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이 짚어봤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 이탈이 심하긴 했습니다만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우리 삼성전자 오늘 드디어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메모리 부분에 걱정했던 것보단 좀 선방했다라는 소식에 보압권에서 마무리를 해주었고요. SK하이닉스 반대로 4%대 하락하는 흐름 가져갔습니다. 원전 섹터 보자면 BHI와 또 우진앤텍 짚어주셨고요. 원전 쪽에서는 체코 이슈 나오긴 했지만 걱정해도 될 수준은 아니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박스권 장세 계속해서 지속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시장일수록 우리 단기 투자 전략 제대로 세워볼 수 있는 방법 우리 영석쌤과 세워가시면 되겠고요. 오전 8시 30분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입장해 주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받을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1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1교시 1타 종목 시간입니다. 단타 종목 리뷰부터 해볼 텐데요. 피플바이오와 KCS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플바이오 계속해서 오일선 지지하면서 오일선 위에서 상승 흐름 추세 이어가고 있고요. KCS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어론장에서도 또 4%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꾸준히 홀딩해도 좋을지 언제 수익 청산하면 좋을지 타이밍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할 텐데요. 영석쌤 우리 피플바이오부터 언제 또 홀딩하거나 또 청산하면 좋을까요? 네. 피플바이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단독 이슈가 나오고 나서 상한가하고 치초까지 좀 빠지다가 12% 찍고 나서 지금 은봉 두 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패턴은 간단합니다. 자, 보세요. 일단 매물대가 많죠. 매물대가 굉장히 많고 지금 상한가를 셨을 때 당연히 이제 최근에 급등을 하니까 5일선이 단기 2평선이 올라오겠죠, 가파르게. 그러면 얘가 매물을 받아 먹는 캔들 하나 나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이거예요. 10월 30일. 이게 무슨 캔들이라고요? 매물을 받아 먹는 캔들입니다. 앞에 물려있는 사람들 6천 원대까지 한번 받아줬고요. 그다음에 은봉이 나왔습니다. 얘는 보통 이렇게 빠지면서 이렇게 빠지면서 11선 딛고 상승 N파로 나올 수 있고 혹은 여기서 양음 양으로 나올 수 있는 애인데 지금 얘가 은봉이 두 개 연속적으로 나왔으니까 양음 양은 힘들고요. 아니면은 이제 몸통 중간 라인이나 5일선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라인을 지지하는 캔들들이 나오면서 5일선 딛고 올라갈 수 있고 어쨌든 간에 이 단기 2평선을 기점으로 해서 반등 정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얘는 일단 매도하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들고 계시면서 진행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KCS 한번 보겠습니다. KCS를 10월 25일에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인데 보시면 이때 제가 가지고 왔고요. 매수하신 분들은 7,260원에 매수하셨을 거고 이때 아마 이제 수익이 바로 나왔기 때문에 매도를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15% 정도. 그런데 지금 보시면 주가가 빠지고 나서 5일선과 10일선 거쳐서 이 중요한 장대 양봉의 종가 라인을 리탈하지 않은 채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면 우리가 지금 홀딩해도 된다라는 거죠.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 라인 홀딩하면서 반등 준다. 그럼 반등 주면은 전고점이 8,370원 돌파하면서 얘가 8,500원. 9,000원 라인까지도 한번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KCS도 11선 기점으로 잡고요.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전략 다시 한번 세워봤습니다. 피플 바이오 현재 5일선 위에서 잘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단기 2평선 기점으로 반등 가능한 종목으로서 계속해서 홀딩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KCS도 2평선 기준으로 홀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 1타 종목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내일 금요일장 노려볼 수 있을 첫 번째 종목으로 W게임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2% 상승률 보여주었고요.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영석쌤 우리 W게임즈는 내일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보시면 차트가 이제 되게 정직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 중요한 라인들이 이제 돌파했을 때 추세 상승 구간이 잡힌다라고 제가 설명드려왔지 않습니까? 여기 2024년 2월에 경신했던 곳 그리고 5월에 경신했던 곳 보시면 고점 찍고 내려오고 고점 찍고 내려오고 행보하고 이 고점 라인들을 돌파를 해놨어요. 돌파를 해놓으니까 지금 추세 상승 구간이 잡힌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53,300원 찍고 나서 지금 53,200원 사실 고가가 곧 종가라고 보시면 되네요. 많이 안 빠졌는데 이게 이제 그냥 고가 신고가 찍었구나 하고 가시면 안 되고요. 패턴을 우리가 분석해서 타점을 잡아야 됩니다. 중요한 라인 찍고 나서는 얘가 한번 눌릴 때가 있습니다. 추세 봤을 때 눌리는 구간은 2평선 수렴 구간인 한 5만 2천 원 정도로 보이네요. 그래서 내일 일단 시가의 한 5% 들어가시고요. 얘가 빠질 가능성 염두하시면서 5만 2천 원 5% 그리고 최후의 보루 마지노선 5만 원의 5% 이렇게 3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W게임즈 내일장 전략 세워봤습니다. 내일장 시가의 5% 담으시면 되겠고요. 5만 2천 원의 5% 또 5만 원 구간의 5% 3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볼 텐데요. 세트랙 아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관련주로서 또 내일장 흐름 기대되는데요. 영석쌤, 우리 세트랙 아이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세트랙 아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좀 좋아하는 패턴인데요. 보세요. 앞에 보면 상승했던 흔적들이 보이죠, 일단. 상승했던 흔적들이라는 것은 곧 무슨 말입니까? 관심을 한번 받았다라는 거겠죠. 누구한테? 시장 참여자들에게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했던 흔적들이 한번 있는 종목은 분명히 나중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패턴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제가 자주 쓰는 패턴인데 여기 보시면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장대 은봉이나 나옵니다. 이때가 7월 31일 16%가 아까 빠졌고요. 그다음에 18% 빠졌다가 11%. 그러니까 이거 합치면 하한가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때가 정확히 7월 31일이네요.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내리빠졌습니다.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 장대 은봉이 이렇게 거래대금 실린치 나오면 거래대금 실린치 장대 은봉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보통은 얘가 어떻게 갑니까? 쭉쭉쭉 하락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매수 타점은 어디죠? 원래 이렇게 빠져야 되는 앤데 이렇게 행보하다가 올라오면서 여기 아래 꼴이나 종가 라인에 대일 때 그럼 이거를 이제 매물대를 흡수하면서 올렸다라는 것은 이 라인 시가 라인 돌파하면서 주가 상승 추세로 전환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패턴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패턴에 의해서 타점을 잡아봤을 때 쭉쭉 가보겠습니다. 이 라인이죠. 이 라인. 대충 이 라인으로 제가 긋겠습니다. 이제 선을 쭉쭉 가볼게요. 시간을 지내서 가보다 보면 이 선은 지금 돌파했지 않습니까? 이 선은 제가 수평선을 어떻게 아까 설정한 선이었죠? 그 장대 은봉, 거래대금 실린 장대 은봉의 아래 꼴이 종가 라인이지 않습니까? 그 라인을 지금 돌파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래대금 실린 채 돌파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매수 타점입니다. 근데 이제 재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아 여기 전문가님 121선이 있는데 장기 입형선이 있는데 이거 막히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분은 똑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어떤 패턴을 쓰냐면 바로 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에이직 랜드와 같은 패턴을 쓰고 납니다.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얘가 지금 거래대금 실린 채 장대 양봉이 나와서 바로 갈 것처럼 페이크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121선이 있으니까 눌리고 갑니다. 볼게요. 하나, 둘, 셋. 눌리고 가죠. 개인 투자자 물량 털어낸 다음에 쭉쭉 올라서 간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장대 양봉 이후에 눌리고 올라가는 패턴인데 제가 두 번째 종목으로 가지고 온 세트랙아이 역시도 이런 패턴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얘가 바로 가면 땡큐지만 바로 가면 땡큐지만 아까 에이직 랜드처럼 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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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렸다가 여기 지지받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애기 때문에 얘는 전략 매수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분할 매수로 들어갈 겁니다. 세트랙아이, 분할 매수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얘가 4,600억짜리인데 수급이, 자 보세요. 제가 한 번 시간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숫자를 봤을 때 딱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됩니까? 자, 제가 이 수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확대해 보자면 이게 개인 투자자예요. 위에가 한 달 동안 개인 투자자가 23억을 팔았다는 것이고요. 이게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기간 투자자입니다. 근데 이걸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들어야죠? 아하, 세력 따라잡기. 세력 따라잡기 뭡니까? 갑자기 많은 수급이 잡힌다면 종가에 들어가자가 세력 따라잡기잖아요. 기간 투자자가 그동안 얼마 담았는지 볼게요. 4천만 원, 3억, 7백만 원, 9백만 원, 7천만 원. 근데 갑자기 39억. 세력 따라잡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급적으로 보나 차트적으로 보나 괜찮은 위치에 있는 세트랙 아이를 한번 접근해 볼만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거는 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강조드리지만 분할 매수 관점에서 내일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트랙 아이 전략 세웠습니다. 거래대금 실린 채 장대양본 그려줬기 때문에 우리 분할 매수로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력 따라잡기 기법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과 차트가 좋기 때문에 내일장 식가부터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볼 텐데요. 에이텍입니다. 오늘장에서 9% 상승하며 장대양본 그려주었는데요. 우리 내일장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에이텍 한번 보겠습니다. 에이텍은 장대양본이 확 나왔어요. 이게 볼게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기준만 좀 잡아 놓으시면 차트 보기가 편한데 이렇게 보면은 뭐가 뭔지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일단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기준을 좀 잡아드릴게요. 제가 차트를 볼 때 우선적으로 보는 것은 매물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물대는 이 앞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냐 없냐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거래대금입니다. 그 다음에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캔들, 이평선, 유통비율, 시가총액, 신용비율 등등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자, 이거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일단 한번 상승 추세 구간이 잡혔죠. 제가 아까 세트랙 아이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승한 흔적이 보여야 됩니다. 강했던 흔적이. 이건 일단 오케이. 그리고 지금 얘가 2만 200원까지 매물이 걸려있는데 얘가 1만 6.780원까지 다이렉트로 매물대를 흡수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형태를 봤을 때, 캔들을 봤을 때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래대금이 실려있죠. 이 두 가지.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하고 거래대금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볼만 하다라는 생각에 제가 들고 오게 되었고요. 이거는, 자, 보시면 이것 때문이죠, 사실. 4천만 원. 1억. 12억이 들어옵니다. 몇 배죠? 10배가 넘죠. 10배가 넘습니다. 한 20배 이상 되네요. 이전 거래액을 대비해서 봤을 때요. 그래서 이 정도의 수급이 갑자기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또 갑자기 많이 들어왔는데 그 형태를 봤을 때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시킬 만큼의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은 충분히 다음 날 시세 차익을 노려볼 만한 형태가 나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내일 시가에 조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이텍 내일장 전략 세워봤습니다. 이 종목 이평선 수렴 구간 돌파한 캔들 나왔기 때문에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시세 차익 노려볼 수 있을 종목으로 내일장 시가의 소액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일타 종목 세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전 8시 30분 단타 무료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입장해 주시면 시장 분석과 함께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의 전략들도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단타 수익 노려볼 만한 일타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종목들 언제 어떻게 포착하고 매매하면 좋을지 또 정확하고 예리한 기법 강의 2교시로 이어지니까요.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자, 단타 수익 노려볼 만한 일타 종목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2교시 명품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단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자, 영석세 오늘의 강의 주제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의 강의 주제는 5일선 매매에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 정말 힘듭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종목을 내가 보유해서 들고 가려고 하면 장 자체가 박스권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내리고 하는 변동풍도 굉장히 최소화될 뿐만 아니라 수익이 안 납니다. 수익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맞는 매매 기법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단기 투자로 수익 내고 빠지고 하는 게 적합한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단기 투자에 많은 기법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5일선 매매 기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5일선, 말 그대로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잡고 하는 매매인데 보시면 일단 이동평균선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겠죠. 이동평균선, 뭘까요? 이동해서 이걸 평균 내는 선일까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평균선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냥 5일선, 말 그대로 여러분들 그 종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종가, 그 다음에 시가. 이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초 개념 잡고 이거 설명드립니다. 저가, 고가. 이 종가와 시가가 말 그대로 캔들의 몸통을 결정짓는 거죠. 여기 빨간색이면 시가가 어디입니까? 여기 시가하고 여기가 종가죠. 이 파란색이면 거꾸로 뒤집으면 됩니다. 말 그대로 아침 9시 딱 시작했을 때의 가격을 시가라고 합니다. 종가는 뭘까요? 반대죠. 우리 장이 언제 끝납니까? 정규장은 3시 반에 끝나고 그 이후에 6시까지 시간 외에 거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시 30분에 딱 봤을 때 형성된 가격이 종가입니다. 종료됐을 때의 가격. 자, 그러면 이 종가를 기준으로 5일 동안 평균 낸 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5일 동안의 어떤 평균 가격을 선으로 나타내면 그것을 이동평균선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를 뭐 우리가 학자도 아니고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좋겠습니다만 이해를 못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관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가시면 여기 보이실까요? 여기 종목 옆에 이런 게 있습니다. 종가 단순 50, 20, 60, 120이 있어요. 이거 더블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이거는 어떤 증권사든 다 똑같이 이동평균선 없는 증권사나 없습니다. 말이 안 돼요. 모든 증권사가 다 여기 있으니까 수식이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라인 설정으로 가셔가지고 5, 10, 20, 60, 120이 설정이 돼 있을 건데 색깔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한번 설정해 보시면 됩니다. 저는 빨간색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5일선을 빨간색으로 설정해 놓을게요. 빨간색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이 어디 있죠?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설정이 되죠. 여기 보시면 얽혀있는 선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막 선들이 이렇게 거미줄처럼 얽혀 있잖아요. 이런 게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을 몰라도 모르셔도 설정만 해놓으면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이동평균선에 대한 제가 개념과 설정 방법을 말씀드렸고 그럼 우리가 5일선을 어떻게 보면 그걸 기준으로 쓰는 기법이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일본 기준으로 평균 거래대금이 500억 이상 들어오면 됩니다. 500억 이상 들어오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려운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거래대금을 봤을 때 500억이 들어오면 된다 이거예요. 이것도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게요. 오늘 완전 꼼꼼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보시면 밑에 거래대금이 있습니다. 이거 보실까요? 여기 손가락이 지금 가리키는 방향 거래대금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아마 거래대금이 아니라 여러분들 거래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원래 기본 세팅이 거래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착시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착시효과.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 이걸로 볼게요. 거래량으로 보면 비슷한 게 휴마시스 볼게요. 오늘 휴마시스 거래량이 거래량 설정한다고 볼게요. 거래량. 휴마시스 거래량이 얼마가 나왔습니까? 3,500만 주가 나왔죠. 보세요. 여기 수치 보면 3,500만 주가 나왔습니다. 보이실까요? 휴마시스라는 종목이 오늘 거래량이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거래량 보면 3,400만 주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휴마시스가 거래량이 이긴 건가요? 자, 이게 바로 거래량의 착시효과라는 겁니다. 이거를 거래대금을 설정해 놓고 볼게요. 삼성전자 오는 거래대금이 얼마입니까? 2조입니다. 2조 원이요. 휴마시스는 얼마인가요? 휴마시스는 7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가에 따라서 거래량 착시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거래대금을 설정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설정하는 방법은 이거 다 지우고요. 지표 추가로 가시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지표 추가 간 다음에 거래대금 이렇게 하시면 엔터 누르시면 딱 설정이 됩니다. 이게 얼마 나와야 된다고요? 500억 이상. 휴마시스는 700억이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함과 동시에 앞에 어떤 유의미한 매물 구간을 소화한 종목을 선택해야 된다. 이거는 52주 신고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실 테니까 제가 이거는 패스하고요. 매물대를 소화한다. 이거 쉽게 말해서 물려있는 물려있는 사람이 물려있는 사람이 보이시죠? 물려있는 사람이 탈출했는가?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빠질 수 있죠. 주가가 계속 올라만 가겠습니까? 올라가다가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빠지는데 여기서 횡보하다가 다시 이렇게 돌파할 수 있겠죠. 그럼 보세요. 지우고 다시 그려볼게요. 내가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 꼭대기에서 내가 매수를 했습니다. 아니 뭐 방송 보니까 여기 전문가들이 사면 올라간대요.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되죠? 쭉 빠지면서 횡보합니다. 나는 여기 샀는데 나 여기 샀는데 나 여기 샀는데 지금 주가가 여기 있으면 손실입니까? 수익입니까? 손실 구간이죠. 그럼 이게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게 다 매물대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매물대인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올라와서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하면 여러분들은 여기 샀으니까 주가가 여기 있으면 지금 수익 구간인가요? 아니면 손실 구간인가요? 수익 구간이죠. 자 매물대 소환은 무슨 말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물려있다가 탈출했냐 안했냐 그것만 보면 된다 이겁니다. 이거는 그럼 매물대를 소환 차트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매물대를 소환 차트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내용이 좀 중요한데요. 보시면 5일선을 돌파 윗골이 달려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냥 종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종가에 혹은 식가에 이날 종가에 들어가거나 이날 종가에 들어가거나 다음날 식가에 여기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확대해드리면 여기가 이게 이 선이 5일선입니다. 여러분들 이 빨간 선이 5일선이에요. 5일선 돌파하는 장대양봉이 여기 나왔죠.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종가 여기에 들어간다고요. 자 이거 캔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종가가 뭐지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캔들 강의 한번 하겠습니다. 양봉은 아시죠? 양봉 이게 양봉입니다. 여기서 식가는 어디입니까? 여기가 식가고 여기가 종가입니다. 식가와 종가가 몸통을 결정한다니까요. 식가와 종가가 그러면 얘가 여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끝났으면 이런 캔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분봉 차트고 여기 일봉 차트입니다. 그러면 이런 캔들이 5일선 위에 나오는 것만 확인하시면 여러분들이 종가에 들어가면 끝이라고요. 제가 뭐 지금 RSI, 볼린저 밴드 어려운 보조지표를 가지고 와서 강의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선 하나만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한 선이기 때문에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개념을 잡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여기 종가 이때 3시 20분에 시장가 매수를 걸어놓고 다음날 올라갈 때 그냥 파는 기법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조금만 더 볼게요. 이제 감이 잡히실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들어갈까요? 어디서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하나 봤으니까요. 우리가 개념도 이제 배워봤고 실전도 하나 차트 봤으니까 어디서 들어갈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어디서 들어가면 될까요? 1번 구간 그리고 2번 구간도 있어요. 2번 구간 어디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자 이거는 타점이 좀 많은데 저 같으면 저 같으면 여기서 들어갑니다. 관점이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바닥에 사는 걸 좋아하세요. 그렇죠? 바닥에 사는 걸 좋아하셔요. 왜냐하면 올라가면 많이 먹겠지라는 생각에 그런데 우리가 관점을 좀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닥에 사가지고 내가 50%, 100% 먹는 건 단기 투자라고 할 수 없을 뿐더러 그게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걸 지금 시장에서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2020년 코로나 장에서는 다 그랬죠. 줄이니 직장인 자영업자 전업 투자자 전업 주부 누구나 바닥에 사서 100%, 200% 먹는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 이런 데서 사는 거는 이런 데서 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왜 여기라고 말씀드렸을까요? 매물대를 소화하고 52조 신고가를 경신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여기는 매물대가 많아요. 앞에 그리고 여기도 매물대가 여기 걸려있잖아요. 무슨 말이냐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5일선을 돌파하는 장대양봉이 나왔어요. 이때 근데 봐봐요. 내가 지금 주가가 여기 있죠. 내 제 손 위에 캔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게 다 매물대라니까요. 이 손을 기점으로 정말 쉽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다 매물대입니다. 그러면 이게 올라가려고 하면 안 올라간다. 여기 보시면 빠지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여기 매물대를 소화하기 때문입니다. 소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물대를 이왕이면 완벽하게 소화한 자리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 이런 자리가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매물대 소화하고 나니까 주가가 날라가지 않습니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거 어디서 매수할까요? 이거는 매수할 자리가 좀 많아 보이는데 저 같으면 이 자리에서 매수합니다. 이 자리 이런 바닥 구간에서 매수 안 합니다. 위험해요. 오히려 바닥에서 샀다가 더 빠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서 안 하고 52조 신고가 경신하고 매물대 소화한 자리 이 장대양봉 보시면 이 장대양봉 보시면 이 전고점 라인을 돌파했죠. 이때 종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주가가 쭉쭉 날라가죠. 자 그리고 자 하나 더 볼게요. 제주 반도체 이거 어디서 매수할까요? 자 장대양봉 나왔죠. 그리고 윗꼬리가 달려있죠. 이게 다 매물대입니다. 이때 들어가면 좀 애매하다니까요. 이때 들어가면 윗꼬리에 물린 개인 투자자가 아직 있지 않습니까? 이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윗꼬리들 고점 라인을 다 소환 자리인 이 구간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 구간 실전 차트 이렇게 마무리 그리고 제가 HTS를 통해서 한번 어떻게 종목을 뽑아내는지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을 뽑아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스스로 내일 당장 종목을 뽑아가지고 매매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내일은 제가 옆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을 어떻게 뽑아내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선은 다 지울 겁니다. 선은 다 지우고 5선만 남겨둘게요. 5일선 없으면 이게 5일선이에요. 5일선 보이시죠? 선이 이게 5일선입니다. 그리고 종목을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치우고 이렇게 볼게요. 자 AD 테크놀로지 거래대금 5백억 이상 들어왔고요. 5일선 돌파했습니다. 장대항복은 또 나왔네요. 이거 오늘 종가에 들어가면 되죠?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패턴을 이용해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이거 보시면 매물대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주가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까먹으셨죠? 지금 주가가 17,970원인데 얘가 지금 5만원까지 매물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상식적으로 5일선 타고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뭐 진짜 로제 아파트처럼 그런 호재 이슈가 아니라면 이건 이렇게 올라오기가 힘듭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디지트 조선 이런 거 볼게요. 아하 이런 거는 좀 해볼 만하죠. 이런 거는 왜냐하면 지금 거래대가 500억 들어왔고 매물대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소화를 해놨잖아요. 이거 좀 걸리긴 하는데 보세요. 이 팁 말씀드릴게요. 매물대를 어느 정도 확 소화를 해줬어요. 근데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을 패스하느냐? 아니요. 양음량 노려본다 이거예요. 제가 그게 PPT에서 이렇게 놔두어 놨습니다. 적산병 양음량 2,3 거래 조정 이후 급등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아까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매물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우리가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자리가 보니까 2,350원까지 수직 상승하면서 이 횡보 구간 지긋지긋한 횡보라인까지 매물대를 다 소화했지 않습니까? 다만 아쉬운 부분은 여기에 매물대가 좀 껴있죠. 그럼 이때 어떤 패턴이 나올 수 있나요? 내일 하루 쉬고 나서 월요일에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은봉이 나올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지금 5일선을 타고 얘가 장대양 은봉이 500억 7일씩 나왔죠. 근데 얘가 내일 바로 급등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온다고요? 5일선 타고 은봉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럼 이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디테일입니다.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매매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매물대가 없고 소화한 다음에 이렇게 나왔다. 그럼 오늘 종과에 들어가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매물대를 통해서 타점을 달리 잡는 방법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신건설 이런 것도 좋네요. 근데 보시면 얘는 매물대가 마찬가지로 여기 라인까지는 소화를 해줬는데 이 윗라인이 좀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디지턴 조선처럼 양, 음, 양을 노려보자 이거예요. 그럼 얘가 내일 만약에 은봉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법? 양, 음, 양 기법. 근데 얘가 양봉이 장대양봉이 또 나온다. 그러면 적산병 기법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거 제가 말씀드린 거 적산병 기법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경남자 이런 거 매물대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가격이 683원인데 무슨 1709원까지 매물대가 잡혀있습니다. 이런 거는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많고 자 이런 거 DKNND 매물대를 소화해놨죠. 근데 거래대금이 얼마예요? 여기 거래대금이 얼마죠? 5000만원 패스입니다. 패스 50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50억 제가 500억 이상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50억이니까 패스 그런 분들은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에 단기 투자 관련해서 무려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가 살아남기 위해서 단기 투자가 맞습니다. 단기 투자 그래서 아침에 오시면 제가 어떤 것들을 말씀드리냐 단기 투자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기본적인 마인드 장착 방법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기법들에 대한 강의 한 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관심 가지고 볼 만한 종목들 섹터들 면밀하게 검토한 뒤에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한 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단타 성공을 위한 오일선 매매 기법을 실전 차트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배워봤습니다. 오일선 돌파하는 장대항봉이 출연한다면 종가에 진입하거나 다음날 시가에 진입하는 전략 같이 세워봤는데요. 단타 투자 강의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3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 텐데요. 샵 0082로 현재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 한국홀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만 9,200원의 매수 20%의 비중 들어가 계신데요. 오늘 종가가 7만 9백원으로 약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언제 수익 청산하면 좋을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한국홀마는 사실 코스백스랑 해가지고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시청자분이 문자 상담 시청자분이 좀 길게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보면 좋고요. 실적 잘 내고 있는 좋은 회사입니다. 실적도 좋고 재료도 좋고 차트도 좋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수급 외국인 계속 담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기간 투자자가 이 거래일 연속 담고 있습니다. 수급도 좋고 안 좋은 게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절 라인 잡아들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69,200원이면 큰 수익 구간은 아니신데 이거는 계속 보유하시면서 끌고 가시다가 전고점이 7만 8,700원인데 이거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거 돌파하면 자리상으로 봤을 때 8만원 그러니까 8만 1,500원 8만 2,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애니까 제가 말씀드린 가격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콜마 전략 세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수익 청산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전고점 넘을 확률 높기 때문에 목표가 8만 2,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LG 보겠습니다. 10만 2,000원대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5%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LG를 최고점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현재 7만원 구간이거든요. 영석쌤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LG 사실 LG도 역시나 손절할 종목은 아닙니다. 수급은 별로 좋지는 않은데 실적 한번 보면 실적이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보통 이제 제가 실적줄을 볼 때는 영업이익이 꾸준한 증가 추위에 있는 종목인가 를 우선시 보는데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좀 아쉬운 종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장도 안 좋고요. 수급도 안 좋고 빠지고 있는 것인데 지금 매수가가 10만원 부근이시면 아마 올해 초에 급등하실 때 담으셨던 것 같아요. 급등하셨을 때 급등했을 때 담았던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조금 홀딩하시다가 올라올 때 정리를 하는 게 저는 좋아 보인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거로 이제 우리가 단기 투자 관점이 아니라 장기 투자 관점에서 봤다라고 한다면 계속 끌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뭐 한 12만원까지는 기다리면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한 12만원 잡고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G 계속해서 홀딩 관점 제시해 주셨고요. 올라올 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2만원 부근에서 정리하자라는 관점 제시해 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덕산 하이메탈 보도록 하겠습니다. 6,455원에 매수하셨고요. 12% 비중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4,600원대 인데요. 쭉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덕산 하이메탈 어떤 전략 세음이 좋을까요? 네.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가 사실 우리가 대응하기가 힘든 차트죠. 쭉 잘 가고 있다가 거래량 안 터지면서 줄줄줄 하락한다. 이러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대응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차트들이 보면 이전에도 그랬지만 하락하다가 이렇게 상승 추세로 트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애들 보면 또 텄떠네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6,455원이시면 매출 저기 매수가가 조금 높으신데 지금 4,5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 한 10% 정도 하셔서 평당가 낮추시고 비중 확대하신 다음에 목표가 8,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덕산 하이메탈 전략 세웠습니다. 추가 매수 하신 후에 평균 단가 낮추시길 바라겠고요. 목표가 8,5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한전산업 볼 텐데요. 목표가 매수가가 16,000원 비중 10% 들어가 있습니다. 한전산업 12,710원대입니다. 하락 후에 좀 횡보 구간에 있는데요.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한전산업 한전기술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등등 원전 관련주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잘 갈 겁니다. 그리고 얘가 또 파동까지도 상승 파동이 한번 나왔던 종목인 만큼 횡보한 이후에 횡보한 이후에 쭉 올라갈 수가 있어요. 얘가 차트가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차트가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볼게요. 얘가 파동이 이렇게 한번 나왔죠. 한전산업이랑 좀 비슷합니다. 앞에 파동이 한번 나오고 나서 쭉쭉쭉 횡보하다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정부에서 원전산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이걸 정책화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비중이 10%시니까 12,000원 그러니까 12,000원에서 12,710원 현재 종가 이 범위 내에서 10% 정도 추가 매수하시고 계속 홀딩하시다가 전고점이 19,500원 돌파할 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전산업 전략 세웠습니다. 12,000원에서 12,710원 부근 10%대 추가 매수 해주시면 되겠고요. 목표가 전고점 부근 19,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갈 텐데요. 엑시콘입니다. 24,600원에 매수하셨고요. 15% 비중 들어갔습니다. 오늘 종가가 12,390원인데요. 추가 매수 가능한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매수가 약 50% 가량 하락한 것 같은데요. 영석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엑시콘이랑 네오쌤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CX에 관련해서 나올 이슈가 앞으로 충분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기간을 정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컨대 내일 당장 오릅니다라든지 한 달 기다리면 오른다든지 그런 거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하죠. 제가 그걸 정확히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 재료 자체가 굉장히 좋고 테마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체가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조금만 홀딩하시면 추후에는 분명히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 차트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매수가가 24,600원이면 굉장히 높으시니까 현재 가격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5% 5% 5% 하셔가지고요. 30% 비중 채우시고 이거는 전고점이 지금 33,871원인데 여기까지는 보지 마시고요. 한 2만 5천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시콘 전략 세웠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추가 매수 관점 제시해 주셨고요. 5%씩 3번 나눠 매수하자라는 관점 전략 세웠습니다. 목표가 2만 5천원 잡아주셨습니다. 이어서 맥스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트 3,264원의 매수 6%의 비중 들어가 있습니다. 비중 좀 적긴 한데요. 오늘 종가가 2,190원입니다. 오늘만 또 10%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손절할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맥스트 손절해도 좋을까요? 맥스트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재료는 분명히 좋습니다만 그 재료가 발현되기까지 에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메타 관련해서 오르는 애잖아요. 앞에 매집봉도 좀 띄워져 있는데 어떻게 가냐면 고점이 지금 낮아지고 있어요.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고점이 낮아지면서 이렇게 계속 간다는 것은 고점 찍고 내리고 고점 찍고 내리고 고점 찍고 내리고 지금도 찍고 내리고 차례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9월 11일에 찍었던 전 저점 라인인 1957원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속절없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손절 라인은 제가 1950원 부근으로 잡아드리고 싶고요. 올라온다면 얘는 4500원 까지 올라올 수 있는 애니까 4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맥스트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1950원 손절 라인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4500원 까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 4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상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전 8시 30분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 시작 전에 단타 전략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단타 리뷰 종목으로 피플바이오와 KCS 살펴봤습니다. 10월 25일 1타 종목으로 홀딩 전략 세웠고요. 두 번째 1타 기법으로 5일선 매매 기법 배워봤습니다. 마지막 내일장 1타 종목으로 W게임즈 세트랙 아이 에이텍 11월 1일 금요일 승부볼 세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생하신 영석 쌤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쌤 감사합니다. 단타 1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 일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